안녕하세요 여러분 소리 잘 들리나요? 아니요 못 샀어요 아 제가 원하는 옷이 없어가지고 혹시 그 남자 가디건 괜찮은데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말 좀 전해주시 좀 알려주시겠어요? 남자 가디건 아이보리색 가디건이요 이거 모자 빈티지에요 그 남자 가디건 좀 괜찮은 브랜드 좀 알려주세요 매장 있는대로요 급하거든요 빨리 사야 되거든요 디스 이스 네버댓 가디건이요 앞머리 파마 좀 했어요 앞머리 파마 좀 했어요 머리 잘 나왔죠 지금 디스 이스 네버댓 아니 길이형 길이형 집에서 그 길이 마켓 좀 가보고 싶었는데 이거 모자 진짜 이뻐요? 근데 장난으로 하는게 아니고 진짜 이뻐요 일상생활에 써도 돼요? 이거 이거 쓰고 누가 지하철 타면은 막 뭘 사진 사진 찍고 싶은 거 아니에요? 사진 찍고 친구한테 보내서 욕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이뻐가지고 산건데 심바형 안 이뻐? 별로요? 이게 지금 가까이서 찍어서 좀 좀 웃기게 보이는데 독성가 해산물 딱 이렇게 됐다 공연할때 한번 입어야겠다 공연할때 어떻게 이렇게 잘나가 공연할때 써야겠다 공연할때 써야겠다 이게 뿔이 이뻐가지고 샀는데 그럼 디스 이스 네버댓 가디건이 이뻐요? 제일 이뻐요? 디스 이스 네버댓 쓰고 소개팅 나가면 여자 뻐간다고요? 디질래요? 진짜로? 디질래요? 말 함부로 하네 이게 나 말고 막 좀 이거 쓰고 하면 홍대가 돌아다녀 오늘 한번? 이거? 밀리언 마켓이요? 밀리언 마켓은 그거 아닌가요? 소속사? 쿠기 전 소속사? 아뇨 머리 땀 안나요 이게 머리가 너무 눌렀네요 죄송합니다 머리가 너무 눌려서 너무 흉하네요 좀 벗었을 때도 같은 자리에 뿔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요? 폴로 가디건? 폴로 가디건? 폴로 가디건? 폴로 가디건? 그럼 디네댓 디네댓 을 내일 한 매장 모자에요 이거? 2만원이요 온라인 게임에서 레벨 16 제한 빨리 가디건? 폴로 가디건? 폴로 가디건? Pet kaplan 소위 받고 왔는데 안녕하세요 친구 소개하러 왔거든요 안녕하세요 Wand간 이ac... 서영씨? 높은 서영씨 예쁘다 서영씨 예쁘다 cog 주멍 쒈 왜 이 서영씨? 서영씨? 이쁘다 서영씨 이쁘다 저 파랑색은 경고인이라구요 저 랩음악해요 서영씨 저 랩음악해서 돈 좀 벌거든요 뭐 이런 모자 한 500개 사드릴 수 있죠 아 바지요? 이거 바지 브랜드 몰라요 근데 그냥 샀어요 지나가다가 이뻐가지고 그냥 샀거든요 바지 서영씨 맘에 드는데 이 차 갈래요? 소주 마시러 갈래요? 소주? 데킬라 서영씨 우리 이 차로 소주 먹으러 갈까요? 저 바지도 멋있는거 오늘 하고 왔는데요 함성 카페 갈까요? 아무튼 그 뭐였지? 그러면은 내일 This is never that에 가볼게요 내일 가디건을 좀 사야되가지고 가디건 사러 좀 가봐야되겠어요 내일 가디건을 좀 사야되가지고 가디건 사러 좀 가봐야되겠어요 아무튼 이거 이거 심바 형한테 좀 자세히 물어봐야될 것 같아요 심바 형이 뭐 패션 좀 잘 알아가지고 패션에 F자도 모르면 좀 조용히 좀 하고 계세요 제발 그만 말하세요 왜 이렇게 가디건에 꽂혔냐고요? 좀 이제 서른살 되니까 서른살 되니까 좀 뭐라 해야 되지? 어떤 중후함? 중후함을 좀 더하고 싶어쓰 더하고 싶어요 중후함 좀 서른살 되고 철이 철이 좀 드니까 철이 좀 드니까 제가 그런 중후한 멋을 좀 더하고 싶어가지고 옷도 이제 좀 얌전하게 입고 이렇게 하려고요 이제 어른처럼 살아야죠 이제 아무튼 왜 켰냐 오늘 오늘 라이브 왜 켰냐 제발 가디건 브랜드 좋은것 좀 알려주세요 가디건 브랜드 좋은것 좀 알려주세요 가디건 브랜드 그 톰브라운? 톰브라운도 한번 검색해볼게요 This is never dead 톰브라운? or what? something different 아크네 this is never dead or 블루프린터 공연 잘 봤어요 감사합니다 메종키치네 구찌 메종키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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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해놓을게요 그러면 메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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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종키스네 메종키스네 이뻐요 오케이 메종키스네 한번 서칭해볼게요 메종키치네 서칭 한번 해볼게요 근데 면상의 빛이 너무 바로 들어와가지고 좀 피부.. 피부가 안 좋아 보이는데 진짜 에이 유어 엥글스쿨 땡스 땡스 브로 땡스 브로 I don't care what 포쇼 메종 프레소 메종 프레소? 아 메종키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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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어? 어? 좀 이쁜데? 레종 프레소 레종 프레소 좀 이쁜데요? 괜찮은데? 메종 프레소 좀 이쁜데? 메종 프레소 좀 이쁜데? 오오 오! 진짜 이쁘다 이거 오프라인 오프라인 매장 있어요? 오프라인 매장? 오프라인 오프라인 매장 있어요? 메종 프레소 메종 프레소 오 좀 이쁜데? 왜 메종 프레소 요거 좀 이쁜데? 네 아 47,000원으로 봤다 이거 얼마야? 이게 400 이게 뭐야 어떻게 읽는거야? 470달러야? 47000원이야? 하루 입으려고 47만원 태우는거는 좀 빡센데? 7만원 나쁘지 않아 할 수 있어 야 야 아무리 그래도 이거 내가 가서 만들게 그냥 레종프레스 레종프레스 싫어 탈락 비싸서 탈락 아니야 안이뻐 그냥 개안이뻐 자 다음꺼 다음꺼 말해주세요 레종프레스 탈락이에요 다음꺼 마크 곤잘레스는 격투기 선수 이름 아니냐? 안이들어? 야 나 이거 진짜 싫어해 나 이거 로고만 봐도 싫어 격투기 선수 취소 안 돼 이런... 이런 게 never they 이런 게 never they 이런 게 never that 이런 게 never they 검색해볼게요 한번 검색해볼게요 이런 거 never that 저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마크 곤잘레스에서 광고가 들어온다면요 안 들어올 거잖아요 안 들어올 거 다 알아 안 들어올 거잖아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디스 이스 네버댑 좀.. 모르겠는데 가디건이 없는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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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오.. 오.. 싼데? 요정도면 싼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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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괜찮네 이거 이쁘다 아 요거 이쁘다 을어프라인! 업프라인 매장에서 파나요? 저.. 베이지색이여! 베이지색이 없나요? 베이지색 베이지 색이 아니고 아이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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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디스 이스데베렛 어디있다고요? 원더플레이스? 코스 가디건이 한번 봐볼게요 디스 이스데베렛 디스 이스데베렛 디스 이스데베렛 코스 가디건? 일단 대문부터 맘에 안들어요 대문부터가 맘에 안들어요 일단 기분 나빠요 맞짱 까자 싸우자는건지 왜 이렇게 쳐다봐요? 입구부터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서 벌써 살 마음 이것도 맘에 안들죠 일단은 거의 수학선생님이죠 지금 죄송합니다 어어어? 야 근데 이거 내가 이거 지하상가가서 지하상가가서 3만원에 사올게 내가 이쁘 이쁘긴 한데 내가 지하상가가서 3만원에 사올게 이거 이거는 특징이 없잖아요 여러분 다 좋은데 네 이거는 이쁜데 아 근데 이게 좀 걸려요 저는 저는 이렇게 여기에 나 이거 입었다 이렇게 표시하는거 조금 안좋아요 조금 안좋아요 뭔가 제가 오늘 오늘 살까말까 진짜 고민했던 게 있어요 살까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던 옷이 하나 있거든요 보여드릴께요 잠시만요 502 살까말까 고민 많이 했어요 이거 이거 요거 요거 좀 이뻐요 요거 좀 이쁜거 같아요 요거 좀 이뻐요 오베 입술 니트조끼 이거 왜 꽃인데 입술이 이러거든요 아무튼 니티드요 요거 이쁘죠 요거 내일 근데 이거 안에 입은 안에는 반팔을 입어야 어울리는데 이건 솔직히 근데 안에 반팔 입어야 어울리는데 전 반팔을 입기 싫어요 소개팅 나갔는데 반팔에 타투 이렇게 보이면 싫잖아요 오베 입술 니트 이거 이거는 근데 여름에 가을 봄이나 여름에 딱 입으면 이쁠거 같긴 해요 그죠 어디에 브랜드 추천 한 두개만 더 받을께요 브랜드 추천 두개만 더 받을께요 두개만 더 해주세요 나시만 입어달라고요 빨리빨리야 내일까지 빨리 사야되 에드섬 에드섬 쫙뜨려 에드섬 한번 봐볼께요 에드섬이 없는데 아수미라고 하던데 아수미라고 하던데 아수미 아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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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봐볼께 아크네 아크네 뒤지실래요? 저 돈 한 5만원만 준 지하삼가에서 이거 한 3개 살께요 아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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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디건을 입어야 돼요 가디건 가디건이었으면 좋겠.. 좋겠어요 단정해 보였으면 좋겠는데 빨리 빨리 지금 지금 this is never that or what something this is never that 음 저 모자 이름 없어요 그냥 이뻐.. 그냥 빈티지샵에서 보다 샀어요 폴로요? 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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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나쁘진 않은데요 근데 좀.. 잘 모르겠네 너무 평범하다고 할까? 평범하다고나 할까? 포장은 이쁜데 평범하다고나 할까? 평범해요 좀 평범한 것 같아요 아쉽네요 좀 평범한데 오베이는 아까 봤어요 아 이거 아까 매장에서 봤는데 아 이건 너무 안입.. 나쁘진 않은데 니티드? 니티드? 니티드 한번 봐볼게요 조금 아쉬워요 조금 특별하지가 않아요 라코스테? 락코스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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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note 오? 어 나쁘진 않은데? 좋은데? 괜찮은데? 오오오오 오오오오 나쁘진 않은데? 오오오오오 오데 아이보리 있어요 ister 아이 보리? 라코스테 아이보리 락코스테랑 This is Never Let in a Racco스테이 락코스테이 두 개 합격이거든요 두 개 합격이고요 또 마지막 추천 하나 받을게요 No manual? No manual? 오케이 No manual No manual No manual No manual 정말 별로예요 정말 좋은 스타일 아니에요 이건 진짜 좀 정말 별로예요 네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스파오? 스파오 한번 봐 볼게요 스파오 한번 봐 볼게요 저 명품 안 입어요 명품은 안 이뻐요 스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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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디건 스파오 아 약간 아쉬워요 조금 아쉬워요 조금 아쉬워요 그리고 이거 왜 이렇게 싸요? 담배.. 담배랑 담배보다 조금 싸네? 별로예요 아 전 아쉬워요 약간 힙한 거 좀 엠플레이그라운드라는 데가 좋아요 써저리요? 써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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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예요 아니요 제가 오늘 웍스아웃도 가봤어요 근데 웍스아웃도 제가 가봤는데 웍스아웃도 제가 가봤거든요 근데 별로 이쁜게 아 웍스아웃에 별로 이쁜 오베이 본거에요 웍스아웃 근데 그 카디건이 많이 없더라구요 좀 뭔가 단정한 스타일 입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일까지 입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일까지 사야 된단 말이에요 내일까지 내일까지 사야 되는데 내일까지 사서 입어야 되거든요 내일까지 사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This is Never Let or 라코스테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This is Never Let or something This is Never Let 근데 약간 This is Never Let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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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기리마켓에 한번 가겠습니다 했는데 어 와 했는데 계속 밀어줘요 밀어주고 있어요 재판매 했어 이제 이제 리셀러한테 사 어쩔 수 없어 락킹 쳐달라고요? 재한님께서 별풍선 다섯개 락킹 락킹 리액션 한번 드렸고요 디스 이스 네버댓 하고 그 락코스테 말고는 없어요 이제 좀 단정한 느낌은 없을까요? 단정한 느낌 좀 소개팅 안나가요 소개팅이 아니고요 그냥 단정하게 입고 갈 일이 하나 생겼어요 가족 일인데요 배고프 감사합니다.